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 뭘 사용하는 거냐며 질문글을 올려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 역시 여러 중국인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은 적 있어서 꽤 흥미롭게 읽은 게시판입니다. 중국 네티즌 반응을 보겠습니다.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국인들만 만나면 뭔가 향기로운 냄새가 남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브랜드의 세탁세제를 쓰는 거지? 수년간 찾고 있어. 댓글 헐 이 질문 나도 오랫동안 고민이었는데 호주에서 유학할 때 만난 모든 한국 남자들에게서 뭔가 향수 냄새 같은 거 났었음. 나는 이 냄새만 맡으면 한국인인지 알아보. 게다가 냄새 진짜 좋잖아.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아니라 굉장히 편안한 냄새. 나는 흑인이나 서양 애들 몸에 나는 냄새가 뭔지 더 궁금함. 다 똑같은 느낌이려나. 그들은 데오도란트가 분명함. 너무 일찍 왔나보군. 답안 기다리겠스. 이걸로 말하자면 음 나는 매번 학교 내에 국제교육원에서 수업 들을 때마다 뭔가 향기가 나더라. 교육원 내부의 모퉁이마다 외국인들 향수 냄새임. 진짜 완전 공감. 우리 학교의 국제교육원 층에도 그럼.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향수 냄새 여러 가지 남. 섬유유연제임. 흰색병 그 브랜드 말이지. 누군가 그러던데 피존분홍 색깔이랬음. 나 그거 한번 사보려고. 한국인들은 여러 향기나는 제품들을 사랑하는 것 같더라. 우리 학교에 한국 유학생 있는데 걔가 없는데도 향기가 먼저 옴. 남자애임. 나도 이거 진짜 궁금했음. 냄새 너무 좋아. 아마 그 종이로 된 섬유유연제 냄새 같아. 냄새가 그리 좋냐? 아직 한국인이 주위에 없어서. 크리드 실버 마운틴 워터 아님. 역주 향수 이름입니다. 실버 마운틴 아님. 분명히 섬유유연제 냄새임. 베이징에서도 겨울에 라벤더 향 섬유유연제 냄새 나는 거랑 똑같음. 그런 냄새는 잘 모르겠는데. 내가 만나는 한국인들 대부분은 다 삼겹살집에서 만나거든. 흑인들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뭔지 진짜 궁금함. 항상 같은 냄새거든. 내 친구는 그 향수만 있으면 뿌리고 싶다고. 오늘 흑인 만났었는데 향수 냄새 진짜 진하던데. 우리 학교 1층에 도서관 있거든. 외국인들이 거기서 많이 머무르는데 그 층에는 진짜 향기 좋음. 좀 전에 꽃보다 청춘 위너편 1회 봤거든. 아마도 데오드란트인 듯. 위너가 그거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삼. 아 맞아 진짜? 한국인들 가까이 가면 그런 향기가 남. 주변에 한국 친구 있는데 개랑 친구가 되면 한번 물어볼게. 물어본 다음 여기님들께 알려주러 오겠음. 한국인들 옷에 뭐 미스트같이 뿌리던데? 아마도 데오드사랑 비슷하게 USDTDIный 꼬 tricks. 감사합니다.